남자 가수 한번 출연하겠습니다. 이 가수 나올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정말 가수 아주 가창력이 풍부한 가수로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가수 김범식 가수 출연합니다. 큰 박수 주십시오. 두 분은 일소일소일로일로 세상사 수고객님은 할만 있을까 기왕이라면 몇 살까 말이처럼 쉽지 않으면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치약을 모른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 또 한 세상인고 울다가 또 한 세상인데 욕심되봐야 소용없잖아 아직 말 것 하나 없는데 인생사 구비구비길 힘든 날만 있을까 아무나 나를 내려놓는 날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치약을 모른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 또 한 세상인고 울다가 또 한 세상인고 울다가 또 한 세상인고 욕심되봐야 소용없잖아 욕심되봐야 소용없는 날만 있을까 아직 말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치약을 모른 것이 인생인 것을 한 치약을 모른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욕다가 또 한 세상인고 울다가 또 한 세상인고 욕심되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소일로일로 아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